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성공형 인간이 되는 방법, 성공적인 실행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제가 배운 점은 일단 습관이 성공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고 습관은 일관성, 영어로는 consistent, consistency라고 하는데 일관되게 해야지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리 후 실행,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것, 이런 습관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요리를 한다. 요리를 하기 전에 이미 마른 식기들을 정리해서 다른 데다 옮겨놓고 그리고 싱크대 이런 것들,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식기들이 쌓여있으면 그것도 씻어서 다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무작정 부탁되고 요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준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요리를 해야지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할 수 있겠죠. 또한 요리를 하기 전에 이제 뭐 재료도 다 썰어놓고 그 다음에 팬을 예열하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예열하고 볶다가 또 다시 썰고 이러면은 이제 태우기 십상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런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걸 구매하기 전에 쇼핑하기 전에 선조사, 조사를 미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는 그래야지 충동 구매 이런 것을 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벌떡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이 이제 생각이 떠올랐을 때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운동이 됐던 아 운동 가야지 하면은 바로 운동을 옷 갈아입고 이제 가고 산책을 가야지 바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고 뭐 책상을 정리해야지 바로 이제 책꼬지에다가 책을 딱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특히 이제 기상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런 정시에 일어나는 습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아 그 다음날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이제 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아 이제 생각 정리 습관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구상 기록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뭐 이걸 이걸 해야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그 어떤 업무 가운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업을 진행한다 그랬을 때 아 이걸 가르치고 뭐 이걸 얘기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끔 그리고 그게 다 끝났을 때 그런 걸 한번 되돌려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음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한마디로 이제 작은 성찰이죠. 성찰, 성찰 과정 이런 것들이 메타 인지적 생각을 가능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정리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은 자기가 메모한 것들, 자기가 구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진짜 실행에 옮기고 나서 그런 메모를 다시 들춰보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했었지 그런 것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또 기획 능력이 생기고 또 그런 걸 되풀이 함으로써 자기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강의가 저한테 있어서는 원래 메타인지적인 삶, 성찰을 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내 개인적인 삶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 청소에서부터 정리에서부터 내 일, 업무에까지 다 메타인지적인 그런 생각 정리, 그런 습관을 습관을 키우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게끔 한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떤 차원에서 이제 나의 becoming, 그래서 내가 어떤 스킬을 내 몸에 붙여야 되고 어떤 습관을 붙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제 더 이상 낯선 상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한테 아주 익숙해지는 그래서 차이를 좁히는 그런 becoming, 내가 뭐가 돼가고 있다. 라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또 뇌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 계속 메타인지적인 과정을 되풀이 함으로써 나의 뇌가 그런 이제 메타인지적인 걸 통해서 점점 이제 그런 스킬과 지식을 몸에 붙여서 나, 나와도 becoming, 나 become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영혼의 성장, 영혼이 맑게 하는 그런 것을 가져오고요. 이런 행동 패턴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